피테니사 호수다 학자들은 왜 이 호수를 버려두고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정글 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의문을 갖는다 다른 문명들은 모두 물을 끼고 발전했다 곳곳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옛날 우리들의 동네 빨래터가 연상된다 더위를 식히려는 것일까? 물 속에서 빨래를 한다 엄마들은 빨래, 아이들은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논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본 기분이다 물 속에 악어도 있다는데 겁이 없는 것 같다 건장하게 보이는 이 남자는 묵직한 것을 들고 나온다 앞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를 달리ando 키가 어떻게 구해? 물고기를 잡고, 면을 잡고, 냉동내가gar다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는 이 물고기를 잡다리다 물고기가 결정한 금고기를 잡고 마을에 들어가봤다. 전형적인 농촌이다. 집집마다 마당가에 과일나무 몇 그루씩은 다 있다. 카카오의 씨앗은 마야인들이 돈으로 사용하기도 했단다. 과테말라식 초가집 내부가 궁금했다. 마침 또르띠아를 굽고 있었다. 옥수수를 갈아 전처럼 구운 중남미의 주식이다. 채소나 고기, 콩 등을 싸서 먹는다. 또르띠아를 굽는 여자는 이 집 며느리다. 아기를 낳은 지 6일밖에 안 됐단다. 식구가 많은 집이라 좀 미안했지만 하나 얻어먹었다. . . . . . . . . 아멘